그녀루프 지금 왜 계속 지고 계시죠? 컬로폴 다니엘 컬로폴 다니엘 그럼 대기실 소개인가? 뭐하는 거죠? 말씀 드릴 수가 없고요 오호 넵 좋아요 생각 보려고 해요 그러면 진짜로 나가나 보네 좋아요? 진짜? 싱가포르. 아까 기자회견 하실 때 그때 말했잖아요. 돌아다니고 싶다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다닐 줄 몰랐네요. 호텔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디 간 거예요? 진짜 리얼이네. 안녕하세요. 리허설 끝나는 강다니엘입니다. 제가 안경을 쓴 이유는 안경을 쓰면 눈이 커 보여요. 예이. 저희 당근실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주신 당근실장님이에요. 당근실장님. 사실 약간 당근 좋아하게 생겼어요 얘가.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약간 토끼 닮아서 당근 좋아하게 생겼어요. 당근 좋아하십니까? 오늘 당근 100개 흔드는 날이에요. 오늘 당근 100개 흔드는 날이에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나도 모르는데. 뭔 일이지? 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요? 뭐야? 뭐야 이게. 신상식 하나. 사형아. 귀신의 집? 그런 거 알죠? 내가 나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못해 나는. 되게 후딱후딱씩 일어난다 지금. 어디 가는 거지? 대기해 주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부터 하는 거예요? 뭐부터 하는 거야? 근데 식당처럼 돼 있어. 이거 몇 분이에요 거의? 30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분. 가죠. 여보 나는 식당까지는 아니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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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싱가포르의 칵테일. 그렇죠. 싱가포르 슬링.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맛있어. 딱 리허설 끝나고 내일 공연해. 내일 공연 잘 되기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건배 건배. 치즈. 치즈. 우와. 잠깐만. 힐링이다 여기. 힐링 장소가 진짜. 우와 이제 진짜 높아. 이쁘다. 이쁘네. 찍힌 건가? 네. 찍힌 거예요 방금? 그렇지. 내가 해볼게. 플래시 하면 이거 비치잖아. 플래시를 어떻게 꽂고. 그게 자동이에요. 플래시. 진짜? 어쩔 수가 좀 없긴. 어쩔 수 없네. 이 느낌. 단근 실장님. 당근 실장님. 아하하하. 우리 당근. 카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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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 캐렛. 캐롤맨. 왜 안되지? 어? 타이밍을 안 치고 그래 타이밍을 안 치고 아 이거 잘 돼 역시 이런 뷰는 그냥 눈으로 담기만 해야 돼 내가 나오려고 하면 안 돼 얍 지금 약간 잠 오는 상태예요 공기랑 그런 거 너무 적당해가지고 그럼 잠을 좀 깨러 갈까요? 네? 갑자기? 시간을 좀 깨러 갈까요? 아 근데 싱가포르 밤 늦게까지 그거 많이 없는 걸로 알아요 우리 네링대 이상한 게 있는데 잠깐만 저는 이상해 이상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우와 잠깐만 너무 높은데? 뭐야 저게 저게 뭐야? 뭐야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나 저거 안 할까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진짜로 진짜 아니야 안녕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그럼 같이 타요 아니면 같이 타요 하려면 제가 같이 타요 진짜 진짜로 형 같이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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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맨 뒤에 있네 진짜 아 나 전화해서 못해 우와! 저거 그건데 거의 자유로드롱 자유로드롱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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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잠을 좀 깨러 갈까요? 네? 명진이 형 같이 가줘요 같이 가줘 같이 가줘 무섭잖아 누가 뭘요? 나 같이 무섭잖아 세븐이서 타고 오세요? 아 무섭다 진짜 명진이 형 형 거 사놨어요 형 거 사놨어요 형 거 사놨어요 형 우리 다섯 개 사놨어 진짜로 장난치 아 아 뭐야 그러면 택시 저희 경호 대표님 어때요?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위에서도 지켜줘 어때요? 어때요? 제가 스코어 끊고 가겠습니다 시장님 너무 강력하시다 비 오는데? 형 타야 되잖아 형 타야 되잖아 타야 되잖아 아니 아니 나 이거 찍어야지 잠깐만 형 안 될 줄 알았어 가려우니까 가운덴 타셔야 돼요 GMAX 위버 스펀지 아 3 그거 다 실수했어 자 이렇게 총 다섯 명입니다 총 다섯 명 왕국 과연 이따가 뭔지 알지 왕국 두 번 부딪힐 것 같아 와우 도착같이 아! 실감이 안 나 쥐쥐쥐쥐 오 아 plank 자 어 오오오오오오오 아하 와아악 사랑해 우와 와 잠깐만 이거 아니야 와 진짜 아니야 이거 와 잠깐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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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는 호호! 호호! 자! 누릅니다!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오케이, 괜찮아요? 네! 오케이! 둘! 셋! 둘! 셋! 둘! 내 입을 눌렀게 누릅니다 하나 둘 셋 인기! 인기! 잘 봤네. 잘 봤네 진짜. 내려가는 거는 올라가는 감이 있는데 저는 일단 오늘은 뭐야?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퇴근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님 지금 안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직원분들의 빅픽처였군요. 지금 다리가 풀려가지고 내일 공은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내일 공은 열심히 할 거고요. 오늘 또 이런 이벤트 준비해 준 우리 컷옷볼 대니엘TV 너무 감사합니다. 아 배고프다. 밥 먹읍시다. 가자 가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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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웃어. 웃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놀러 가려고요. 어디야? 타이어루는 꾸롱탑 천사의 도시라고 한다네요. 방콕입니다 여러분.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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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상에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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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